다 같이 묵도 들이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셨사오니 온종일토록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고 하루의 일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각자 있는 모든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39편 6절 7절입니다 10편 39편 6절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아멘 말씀에 있는 대로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다윗이 그의 말년에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요 인생의 허무함 또 연약함을 읊졸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력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일종의 탄원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은 자신의 미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도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또 성공한다고 할지라도요 주님 없는 성공은 참된 성공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소망이 끊어진 시대예요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이 보여야 돼요 소망이 끊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나 중심으로 살고 있고요 하나님 대신 물질과 또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윗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곤고한 인생입니다 6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인데요 다윗은 인생의 곤고함을 오직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곤고한 문제 사건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될 줄 압니다 이 곤고하다는 말은요 어렵고 고생스럽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 힘들고 고생스러워요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인간의 근본 문제 이 불신자 상태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렇게 공간 삶 가운데 우리는요 다윗처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이 예수 속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또 문제를 해결받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신의 심이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5절에 보니까요 인생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참된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다 오늘 여기 다윗은 나의 나를 한뼘 길이 같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삶의 한계는요 주님 앞에서는 다윗이 표현한 대로 보면 한뼘 길이 갔다 그랬습니다 한뼘 아주 짧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얼마나 짧으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일생은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생인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 짧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지만 허사라고 했어요 세상 가운데서 최고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최고로 실패하는 삶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부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은 이렇게 허무한 안개 같은 그런 인생인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또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유한한 또 연약한 그런 삶을 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세세토록 있다 말씀을 했어요 오늘 유한된 삶을 살면서요 정말 연약한 삶을 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강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날마다 소망이 넘쳐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렘 보면 인생은 헛된 일로 바쁜 존재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 아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헛된 일로 분주하게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분주하게 산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재물을 쌓고 또 명렬을 얻고 권력을 거머쥐는 일에 자기 생명까지 겁니다 그리고 탐욕으로 시작된 명렬와 부하 권력에 대한 집착은요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분주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그림자같이 다닌다고 다윗은 표현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한 채 사람들은 계속해서 분주하게 허탄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공고한 삶을 사는 인생에게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이 공고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그네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한뼘 길이 같은 그런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잠시 살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참된 만족이 없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내심은 불안하고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깨닫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이나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둔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소망도 사라지고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은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또 반대로 형통하고 성공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보금 안에 있고 그리스 안에 있는 한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스에게 있습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지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지셨어요 우리도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지져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는 어떤 목적지에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그랬습니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의 삶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렇게 살펴주시는 한은 우리의 소망은 절대 꺾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변해서 절망으로 떨어질 수가 없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여기 동행이란 말은 함께 걷는다는 그런 의미죠 에녹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여러분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부터요 온종일토록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바로 이 다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그네의 삶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또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고 한다면 피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임을 얻고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엔 보니까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에서도 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으면 좋죠 그런데 행여나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또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또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참된 응답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다윗이 육신적으로도 정말 심히 공고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병들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예수처럼 말미암아 해결되어진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도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무슨 약입니까? 내가 죽더라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육신의 어떤 질병 문제 건강이 안 좋은 문제 있으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물론 우리가 약이나 또 의술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합니다만 우리를 지으신 분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부분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섬기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기도 응답의 열매로 주어지기를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0편 39편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위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10편 기자도 마찬가지로요 육신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낙심되는 일도 있었고 또 마음이 많이 불안한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낙심하거나 불안해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가 불안해 할 것 하나님이 대신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리포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다윗은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고 고백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소망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라요 반대로 형통하고 또 일이 잘 풀려가는 그런 감사의 내용이 있더라도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오늘부터 예원 랩런트 페스티벌이 진행이 됩니다 6일 금요일 저녁부터 8일 주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랩런트들을 위해서 페스티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 완전 회복과 본당 헌당 새가족 정착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단임 목사님 목사님 오력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단 메시지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과 각 가정 기도 제목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응답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요 계속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다위처럼 우리에게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원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절망적인 문제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모든 일과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원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냐고 다 응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또 세워주신 단임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되 강단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각인뿔이 체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분들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귀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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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